엉망 칭찬이 되고 있어요. 야 계단에서 누구 싸워? 내려와. 둘 다 내려와. 내려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아빠가 단호하게 훈육을 하고 있어요. 벽에 싸우고, 누가 떨어져서 뭐지? 머리 어떻게 될 것 같아? 피만 날 것 같아? 여기에서 넘어지면 머리 훅적해서 엄청 해야 돼. 형한테 먼저 사과해. 미안해. 이거 올라가서 잡고 그래. 너도 사과해. 미안해. 아우, 진짜 금방 와야 하네요. 내 말 잘 들어. 둘이 싸우면 안 돼. 알았어? 잘 들어. 아빠 형은 없어. 동신도 없어. 아빠 혼자야. 나중에 엄마 아빠 없을 수도 있어. 그때 뭐 둘이 밖에 없어. 알았지? 엄마 없으면 둘이라도 잘해야 돼. 형제의 중요함을 알려주고 있어요. 나 알아. 다시 컴퓨터로 들어오게 했어요. 377 플러스. 이제 다 먹었어요. 네. 먹고 난 후에 뭘 해야 될까요? 빙글떡 써야 돼요. 맞습니다. 코딩 스텝 쓰리 순서 명령하기 심화편. 이번엔 선택해서 명령을 해야 하네요. 벤트를 있게 빨자. 어떻게 하는지 시작해 보세요. 알겠어. 손기부 있는 거 들려. 대형 칫솔. 귀여우자. 깔끔하게 짰네요. 왜 이렇게 빨개가 해? 왜 이렇게 빨개가 해? 오, 참, 참. 왜 이렇게 빨개가 해? 어, 참. 너무 재밌다. 혓바닥도 딱 그래. 열과 참. 음. 땡큐 때. 터rap. 쌤 Kh7 고생했으니까, 내가ischer게. 어, 저..한 지하 없어서 안 해도 됩니다. 이거 AvZ dividenya. 아니, 이거 끌어요. 맞아요. 그것도 닦아야지. 잠깐만, 벤. 키스도 듭니다. 투어. 기약을 짭니다. 코딩 오늘 배운 효과가 있는데요. 이빨도 닦을게요. 나도 짭니다. 많이 짭니다. 네, 많이 짭니다. 아니, 쌤아. 울지도 웃지도 못하는 이 상황. 물 안 끕니다, 물. 뱉습니다. 아, 뱉었습니다. 잠깐만. 잠깐만, 이리와. 이빨 따가워. 이빨 따가워. 이빨 따가워. 얼굴 따가워. 아빠 로봇이 맹매해? 아니야. 이제 아니야. 아니야, 됐어. 쌈키씨 만사해봐. 왜 갑자기? 하트. 어머. 하트. 나는 누리 가족이 다 행복해면 좋겠어. 이렇게 마무리를 하네요. 진짜야. 천사들. 정말. 너무 예쁘다. 어떡해. 우리 쌤아빠 고생한 보람이 있네요. emporâ. 아무것도